첫 번째 주제가 주차장 자리맞기 빌런. 사실 뭐 요새 워낙 많이 들리는 이슈여가지고. 근데 조금 황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차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박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밥 먹으러 가니까 딴 데 주차하라 라는 팻말을 보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황당하죠. 주차장이라는 게 주차를 위한, 차를 위한 공간인데 사실 차가 없고 박스가 저렇게 덩그러니 있다고 하면 보는 사람 너무나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주차 시비가 붙어서 결국에는 폭행 사건까지 불거져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은 한번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러저러해서 주차 시비가 붙었는데 그러면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은 자리를 맡고 있던 분인가요? 아니면 주차를 하려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저런 게 약간 시민의식에 실종된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불의를 못 참는 분들이 오히려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그런데 주차할 때는 차가 일단 먼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주차 공간에 갑자기 그림처럼 사람이 갑자기 누워있으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갑자기 사람이 몸으로 그냥 막는다든가 주차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명백하게 보는 것처럼 사람이 누워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로 내 공간이다라고 표시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지금 영상도 나가고 있는데 저는 시민의식 문제도 있지만 위험하잖아요. 저러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또 다른 사건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렇게 안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가방으로 자리 맡고 들어놓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를 맡는 행위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너무 화난다 이렇게 하고 말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렇게 들어놓거나 이렇게 박스를 갖다 놓거나 이런 것들을 형사처벌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법률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화는 나지만? 네, 화는 나지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 없어요. 모든 걸 다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만약에 주차요원의 어떤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요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해서 저런 방식으로 주차를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주차 방해 행위가 일반적인 어떤 방해 수준을 넘어서서 교통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고 통행이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현저하게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상황을 초래했다면 형법상의 일반 교통방해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누가 자리를 맡고 있어서 시비가 붙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주차요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불러서 정리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주차요원이 이렇게 맡으시면 안 됩니다. 빼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안 듣고 거기서 계속 뭔가 좀 버티면서 전체적인 주차의 흐름을 방해해서 교통상에 문제를 끼치거나 라고 한다면 업무방해죄라든지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받게 된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주차 불법 경고 딱지에 화가 나서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둔 사례가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인가요? 그 사례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유죄 판결이 나왔던 사례거든요. 서 변호사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영상을 보면 처음 영상에서 화가 난 분이 박스를 발로 뻥 차버리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혹시 저 박스를 발로 찬 거를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사실 법 이론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저런 식으로 송괴한다든지 저렇게 발로 차는 게 송괴하는 행동이거든요. 저랬을 때는 재물 송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댓글에서도 이거 혹시 저 사람 재물 송괴로 고소당하는 거 아님 이런 것들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법이 그렇게 현실하고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렇게 저 박스에 과연 어떤 재물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까. 사실 버려진 박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재물 송괴로 걸리면 그것도 황당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나쁘죠. 그렇죠. 기분이 많이 나쁘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저렇게 자리 맞는 사람들. 사실 저도 대학교 때 도서관 많이는 안 갔는데 도서관 가면 꼭 자리 짐 안 빼고 집에 가는 사람 가면 안 들어올 건데 맞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주차도 저렇게 자리 받고 있고 이런 거는 심리가 어떤 건가요? 이게 어떤 이런 사람들의 심리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편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타인 조망이 부족하고 그래서 앞서 보는 것처럼 아들이랑 밥 먹으러 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밥 먹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 글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조망이나 공감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이기적인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또 다른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이런 행동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